대전 동부경찰서가 신인동 신축청사로 보금자리를 옮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동부경찰서는 연면적 1만 964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5층, 지하 1층 규모로 세워졌으며 기존의 관공서 이미지에서 벗어나 1층 민원실 내 전산실을 옮기는 등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습니다. 또한 지하에 실내 사격장을 설치해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능력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